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그 인공지능 채치 pt 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뭐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저 우리 인간 사람의 장이죠 장 장래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군집을 이루고 있죠 어 마치 그 밀림 처럼 이제 밀림에 보면 뭐 5만 대만의 동물 식물들이 다 있다니까 그와 같이 이제 사람의 장래에도 이제 5만 때만 이제 미생물들이 거기다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종류가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아요 에 그것도 숫자 그 다음에 그 종류 그걸 이제 그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야 제가 뭔지는 어 뭐 꼭 이제 이거다 적어다 이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오버 틀린 거 아니야 저렇게 알고 3층이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지막지하게 많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어 그 미생물 들의 그 채 이제 그 사회에 어 그 모습 그걸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제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제 그 제 와이프가 황사람 박사가 진짜 박사고 어 저는 옆에서 이제 그 뭐 이제 박사 옆에 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거 듣고 제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수단계 3년에 풍을 널른다고 어 저도 주어 들은 게 워낙 많아 가지고 어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었어요 이제 사람의 장래 미생물 장래 이제 이 미생물 군들이 건강하면 어 건강하면 어 어떤 어 좋은 점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떤 나쁜 점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어 이제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 했죠 이렇게 하니까 어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 이제 그게 뭔가 하니 어 내 장래 너 이제 사람들 그 장 대장 소장의 장래 미생물들이 건강하면 이제 뭐가 종관이 염증 염증이 어 염증 분자들 이런게 이제 안 생긴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게 생기더라도 이제 금방 금방 없어지고 또 그래 가지고 좋아지고 두번째 이제 면역 세포 우리 어 장이 응가면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제 면역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 낸답니다 그리고 어 장이 건강하게 되면 이제 장 장벽 이제 장벽 있죠 여러분들이 장벽이 도대체 뭐야 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순대 순대 그게 돼지 그 장 어 그거 잖아요 그래서 순대 같은 게 이제 우리 어 장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벽이 아주 어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 이제 장래 미생물들이 건강하면 이제 장이 건강한 장래 미생물이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 장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 요 3가지 어 좋은 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 어 장래 어 미생물들이 이제 그 장래 미생물들을 우리는 마이크로 바이옴 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들이 어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왜 염증이 이제 생기느냐 어 물질 생기는 야야 고고는 어 제가 조금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실력이 좀 짧다 아 그래 가지고 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어 이제 장래 미생물들 중에서 사이토카인 이제 아이먼 케모카인 같으면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염증 분자를 만든답니다 염증 분자를 생성을 한대요 그거를 어 장래 미생물들이 이제 그 사이토카인 이나 어 케모카인 한테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염증 물질을 만들어 내는 걸 억제를 한답니다 억제를 예 그래서 어 장래 미생물들이 장이 건강하게 되면 이제 사이토카인 이나 케모카인 같이 염증 물질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걸 억제하고 조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염증이 줄어드니까 어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염증이 이제 막 돌다가 무릎에 체이며 온 어떻게 그런 관절 염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깨에 뭐 체이며 뭐 이게 이 월에 오시켜온 어 다음에 뭐 간에 체이면 간 염 이제 염이 염증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 세포가 생긴 나오는데 우리 이제 면역 세포가 이제 뭔가 하니 이제 뭐 t 세포 b 세포 이제 이런게 면역 세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장래 미생물들 그 마이크로 바이옴 그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되면 어 그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t 세포나 b 세포들을 아주 활성화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어 이에 면역 세포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어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으로 어 그 면역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 내다 보니까 어 우리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어떤 사람 코로나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 면역 세포가 이제 잘 활성화 돼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왔자 그 면역 세포들이 그걸 다 잡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래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되면 어 이런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 시키고 긍정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사람이 이제 병이 잘 안 걸리고 그 걸리더라도 금방 낫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장래 미생물들이 좋게 되면 이제 장벽을 건강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제 왜 그런거 아니 장벽은 이제 장벽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장 이게 이제 순대로 따지면 이제 장벽이 이 황사람 박사는 설명을 아주 요점 이게 명쾌하게 하던데 저는 좀 뻑뻑거리지네요 역시 이제 이게 어 그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다음에 또 제가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벽 이제 장벽에는 이제 여러가지 그 물질들이 거기에 막 붙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은 찌그레기도 그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한 박테리아 그런 것도 붙을 거고 뭐 이런 데는 막 부착하고 있는데 어 내가 장래 미생물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장벽이 아주 건강하답니다 근데 장래 미생물들이 잘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장벽이 헐죠 헐고 여기에 이제 조금 상처가 나 있고 뭐 어쩌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음식들이 붙고 박테리아 들이 붙고 그래 가지고 있어도 다 썼고 그러면 뭡니까 장염이 되는 거죠 장염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생겼다가 뒤에는 점점 점점 많이 생기면 장염이 되고 그리고 장염이 자주 생기면 뭡니까 마한 만성 만성 째가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성 장염 나는 뭐만 조금만 잘못먹으면 설사한다 나 조금만 잘못 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만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장래 미생물들이 마이크로 바이옴들이 아주 건강하게 되면 장벽도 무지막지하게 턴 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음식물이나 박테리아가 이제 거기서 서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막 거기서 자리를 못 잡는 거죠 못잡아 가지고 아주 이제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 이제 병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장이 헐고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고개 유해한 나쁜 물질들이 혈류로 들어가는데요 피 속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피 속으로 어 장에 염증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제 그게 어 피 속으로 그 유해한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피는 온몸을 돌잖아요 돌면 이제 거기서 여러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점들이 있다 어 이제 장래 미생물들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건강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장래 미생물들 마이크로 바이옴들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다 좀 빌빌 그리고 나쁜 애들이 좀 많다 이러면 이제 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염증성 장질환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하고 막 이런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이제 장이 나쁘면 알레르기 같은게 생긴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몸이 막 간지럽다든지 이게 이제 장 장에 이제 나쁜 미생물들 너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런게 생기고 난 비만 이제 비만이 생긴다 저도 어 옛날에 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 기분좋으면 105키로 기분 나쁘면 102키로 널 100키로 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뒹굴뒹굴 굴러다녔어요 그래 이제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100미터 이상은 자동차 차장 2층 이상은 엘리베터 차장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굴러다니고 여기서 저까지도 서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굴러가지고 가고 그랬었어요 100키로 넘으니까 근데 지금 제 살 쏙 빠져가지고 86키로 입니다 제가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를 옛날에 아는 사람들을 저 보면 깜짝 놀라요 완전히 그냥 아니 그 저 대표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이제 살 막 묵묵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장래 미생물하고 아주 연관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장애 이 대사장애는 다음 인공지능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 신진대사장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 이제 어 고런 대사장애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다음 감염 이제 감염이 이제 많이 생긴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 이제 살 막 쥐고 할 때는 편도가 자주 부었었어요 이 편도 편도 선염이잖아요 감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 조금만 그하면 편도가 붓고 말 조금 마약 그러면 편도가 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말 아무리 제가 마약을 해도 편도 붓고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나쁜 게 있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 식이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라 건강한 음식은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그래 저도 옛날에는 풀떼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침 정신 저녁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뭐 이 풀떼기를 잘 먹어요 잘 먹고 건강한 식이 건강한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뭔가 하니 어 그 미생물을 발효를 하다 뭐 요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미생물을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이제 그 미생물이 어느 정도 발효되고 그거 원심불리기로 돌립니다 이제 미생물을 최고로 이제 발효시켜 원심불리기로 돌리게 되면 오에 떠는 거 또에 떠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깔아 있는 거는 이제 미생물 죽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죽은 미생물의 그 몸체 이제 몸체 그거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걸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돼요 보통 좋은 먹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생물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콩가루 하나를 닦는다 그러면 그걸 현명형으로 보게 되면 그 콩가루 하나에 미생물이 수천마리가 붙어 가지고 그걸 뭐 몇 달 동안 묶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생물의 몸체는 다른 미생물한테는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살아있는 미생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 미생물의 먹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먹어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이제 뭐 유산균 제제니 뭐니 이래 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어 앞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제 그게 살아있는 미생물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 죽은 미생물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좋은 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먹게 되면 이제 장래 또 있는 미생물한테 또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분변 미생물 이식 이건 뭔가 하니 분별은 똥을 이야기합니다 똥 이제 똥 이제 그게 뭔가 건강한 사람 이제 똥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채취를 해서 이제 거기서 나쁜 거 길내고 건강한 사람들이 똥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야지 그걸 이식 내 똥 똥구멍에다 그걸 다시 넣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장이 안좋았어요 알레르기도 많고 비만도 많고 그 다음에 염증도 내가 이제 이 장이 안좋아 가지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 똥을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면 내 장래 미생물들이 싹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외국 선진국 이런 데서는 이런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항생제 이제 균을 확 죽이는 건데 이건 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먹게 되면 내 장래 있는 미생물 중에서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어 장래 미생물이 이제 장래 미생물이 건강하게 되면 어 이제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그게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좋게 하는 방법들 이런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제가 띄엄띄엄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런 지식은 있어요 근데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냥 연결을 확 해줍니다 제가 해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은 미생물들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죠 유원파라스균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 어 이유입니다 좋은 미생물들을 우리가 먹어야지 어 장래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가 이제 좋아진다 어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막 저한테 너무 이제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데 저는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인체 병 뭐 이런거 하고 관계된 걸 이제 물으면 저는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일단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 그리고 또 뭐 사고 약 사고 한의 사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식이거든요 예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배고픔 밥을 먹어야 되는거 하고 똑같은 상식이에요 장래 미생물들 이걸 우린 마이크로 바이옴 이라고 그러고 마이크로 바이옴들이 건강하게 되면 어 인원인은 좋은 점들이 있고 그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인원인은 나쁜 점이 있고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은 어 일단은 식물성 어 이제 풀떼기를 말 먹어야 된다 어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요점 정리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어 잘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인폭자가 여러분들 요것도 참고해 가지고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할 때 사람을 위한 거죠 모든건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걸 알고 계시면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는가 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원인을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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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